이가 감히 나이도 바람 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민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오늘도 아시팔루밀 댄스를 추고 있는 시내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아시팔루밀 댄스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공모 주제는 아시팔루밀 댄스를 활용한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쾌하고 즐거운 모드 댄스입니다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1위에게는 무려 500만원 상당의 유럽여행 상품권 등 총상금 천만원 규모의 깜짝 놀랄 상품들이 있답니다 게다가 수상자에게는 입사 시 가산점의 혜택까지 KTV 투자 증권이 썹니다 공모전 기간은 2011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모습에 깜짝 놀라셨나요? 이렇게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기발한 아이디어와 끼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 안 해주시면 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잠깐! 모든 응모작은 아시팔루미 댄스 음원을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원 사용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